그냥 지금 보는 이 화면에 나오는 이 파랑이가 가장 큰 패치에요 50번 돌면 일단 보상이 있어가지고 50번정도 딱 돌고 더 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잘 안나오는데 이거 뭐지 천장업소 괜찮으려나 뭐 어 빨간거 나왔다 뭐야 어떻게 해야돼 얘가 히든 보스인가 봐 얘는 100% 주는거죠 얘 만나면 지금 9판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패턴은 참 재미없게 만들었네요 아 바닥 피하기 제대로 하라고 그래 뭐야 튄다 즐겁구나 오잉 즐거우 싶다 즐거 즐거우신가 본데 아 이게 뭐야 히든 보스 어 패티컬 나이스 하지만 이건 맛있군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True